자 여기는 여수 앞바다입니다. 오늘 여수 앞바다에 왔는데 저기 돌산대교가 있구요, 저기에 파멸등대가 저기 보이네 바닷가에 들여왔습니다. 여수 앞바다에 왔어요. 한번 여수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자 여수 앞바다 대한민국은 아무튼 똑같아 드디어 왔습니다. 여수 앞바다 와가지고 하멸등대를 한번 구경하고 여수 시장으로 갈라 그럽니다. 바다 오면 어선이 보이고 또 이렇게 비린내가 나고 생산비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여수 앞바다를 거쳐서 이제 아 내가 나 돌아갔다 아 그러니까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조선에서 있다가 이제 여수를 통해서 탈출한게 이제 함해등대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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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구나 이게 세상에 그래서 이제 하멜의 표류기가 이제 자카르트 작성에 그것을 썼구나 아 아 이런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제 핸드릭 함에 런 으 가 1행 64명은 네덜란드 동인도 에서 소속 스페루 월 홀을 타고 타이완을 거쳐 2번 나가서 길어 가던 중에 아 수를 해서 제주도 해안에 자처 했는데 36만원 구조 되갖고 한양으로 갔다가 강진에서 배치가 됐는데 아 이때 이제 어수로 와가지고 이제 탈출했구나 일본을 갖춰서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이게 하멜의 표류 등대구나 내가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하멜이 표류했던 그곳에 네덜란드에 그 저기 저기 있대요 그 하멜 그 배에 그 저 뭐야 설계도 그걸 고사로 복원해 놨더라구요 참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이런 하멜 전시관인데 이렇게 하멜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일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주도에 살고 이제 한양으로 갔다가 강진에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탈출하는 그런 얘기네요 이게 여수엑스포 2012년 할 때 이걸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파멸에 보고서도 있고 참 대단하네 대단해 아이고 그 옛날에도 배를 타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유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가지고 간건가 보다 동인도 회사가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거지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대단하다 화멸이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풍차하는 건너러 놓고 어디 보자 이게 무슨 풍랑을 만나는 그림이네 이게 풍랑 만나서 이렇게 온 거를 쭉 해놓은 거구나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저 여정을 이제 제주도에 왔다가 서울로 갔다가 다시 또 강진을 요구했다가 아이고 그래서 탈출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다 알린 거겠죠 코리아를 요건 여수엑스포 왔고 아 따사라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더빈이라는 이제 여기 고을에 이제 수사 이 사람이 도와줘서 이제 양도 기르고 해갖고 돈을 마련해서 탈출했다 아 이 배가 그 배네 아이고 이런 배를 타고 아 이 배를 타고 도망갔다 그렇구나 아 아 이 배를 타고 어떻게 일본까지 갔을까 아 아 제주도에 갔을때가 하멜에 큰 배 타고 온 거 네데덜란드에서 그 서기도 갔다 보고 낸 거 봤는데 요걸 타고 이제 일본을 갔다 아 아 대단하구만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